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뚱피디입니다 자 뚱피디는 어부징을 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nc가 업데이트가 이제 끝나는 날일거에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걱정이 되요 아 진짜 과연 nc는 내가 어부징을 한거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라는 솔직히 궁금증도 생기구요 아니면 진짜 얘네들 판매하는 그 어부징을 해주는 그 업체에서 진짜 걔네들 말처럼 어부징이 안걸릴까 진짜 궁금하거든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어부징 같은 자체를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날 바로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썻다 후에 정지된 경우도 있었어요 오늘이 6월 2일일 거에요 그죠 저는 이제 미리 영상을 찍어 놓지만 아마 6월 2일 수요일 아마 지금 썻다가 진행 중이고 있을 거에요 그리고 이 영상은 아마 썻다가 끝나는 시점에 영상이 오픈이 될 거에요 과연 저는 정지가 됐을까요 궁금하네요 만약에 제가 정지가 안됐다면 nc에서 일 안하고 있는 거야 근데 솔직히 nc에서 아 그래도 스트리머가 열심히 뭔가 나에게 뭔가 메세지를 보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가벼운 송방망이 처벌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정지해도 되구요 nc에서 조금 우리 유저들이 게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준비한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전에 진짜 굿섭 때 했을 때 이랬어 오토는 정말 없었어 2008년 그 당시에는 오토가 없었고 다 유저였어요 유저가 막 뛰어가고 오토는 진짜 없었어 그때는 오토가 없었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불법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지 그때는 오토가 없었어 지금 그때랑 완전 틀리죠 오토가 완전 109 20 화 딱지 날 정도였는데 그때는 진짜 오토가 없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뒤에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뭘까요? 장롭게 완료 떴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아시면 좋을 것 같구요 지금 이 영상 바로 뒤에 어뷰징 관련 제가 했다는 증거 영상이 이제 볼텐데요 우리 여러분들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절대 어뷰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여러분들 솔직히 궁금하실까봐 제가 준비한 거고 제가 그냥 총대 매겠습니다 자 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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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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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줘야 되는 거에요.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이건 원래 진짜 너희들 약간 좋아하니까 NC들 약간 좋아하니까 요 관련 내용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NC에서 조금만 신경 써서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뚱피디 였고요. 나중에 아이온 다시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NC에서 정지 안 시키면 잉글리스가 열리는 그 시점에 다시 우리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이제 게임 영상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